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제안 가이드 2. 제안서 기한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안서 제출 기한을 정하고요. 제출 서류는 상세하게 기술하고 문의 사항이나 제출 담당자 등을 기입해서 이메일 주소도 되고 전화도 되고 핸드폰 번호도 되고요. 그래서 제안서 기한을 언제까지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정해놓고 서류들은 뭐 딱딱딱딱해서 10가지 20가지 회사에서 원하는 제출 서류들을 기술하고 이렇게 책임 담당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기술 담당은 누구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제안서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명만 정해서 할 건지 그건 내부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